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연두교수에서는 예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가장 먼저 거론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라 칭하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이 더 격렬해지는 양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천명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자들의 행동을 방치한다면 미국과 세계에 대한 위협과 또 치러야 될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독재자가 외국을 침공해 세계 전반에 그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또한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창설됐고 미국은 다른 29개 나라와 함께 그 구성원으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들 동맹국들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기에 이르렀고 러시아에 매우 큰 고통을 안기고 있으며 이제는 유럽연합과 캐나다를 따라 미국 또한 러시아 항공기의 연공통과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또 연방법무부는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폭력적 정권 아래서 수십억 달러를 사치하는 러시아 올리가르호 이른바 신흥 재벌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당국이 올리가르호들이 해외에 보유한 요트나 자가용 비행기, 고급 지택 등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군 투입은 역시 없을 것이며 동맹국들을 규합해 강력한 대로 제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에는 군사원조나 경제원조 그리고 인도적 원조를 계속 이언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밝혔는데요. 미국을 바꾸고 21세기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에 오르려면 나머지 세계, 특히 중국과 맞서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면밀습니다. 아멘